나의 삶을 기쁨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무한정으로 번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서 격심한 그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손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 때문에 큰 흉년이 올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을 미리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정말 그 비전 없는 그런 참 처참한 인생 밑바닥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으라고 붙들고 막 꿈을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뒤에는 흉년이 오게 된다 하는 이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너같이 똑똑한 사람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총리를 시키는 바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물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가까운 데 도시도 있었고 물고기도 잡고 풀도 있고 참 목축하기에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430년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센 사람들이 고센 애굽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창령에서 나시고 일본에서 크시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제보고 묻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죠 부산 사람 창령 사람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창령은 우리 아버지 고향이지 저는 한두 번 밖에 못 가봤거든요 한두 번 정도 가봤지 내가 산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오히려 서울에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서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말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까도 까도 알 수 없는 서울 내기 다만 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산도 지리도 모르고 그래요 너무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지리는 부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지명이 없거든요 설교하다가 옛날 지명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대요 그런데 400년 430년을 거기 살았으면 거기 사람인 겁니다 거기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고생에 그냥 정착해가지고 거기가 좋으니까요 물이 뭐 삼각주 있는데 물이 있죠 물고기도 잡죠 풀이 있죠 가까운데 도시가 있죠 살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한 가지 딱 단점이 뭔가면 이 목축이 애국인들에게는 천민입니다 그래서 상청부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된다거나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축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상청부로는 못 올라가고 그 대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뭔가면 애들을 엄청나게 낳은 겁니다 애들을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면 애 생기고 돌아서면 애 생기고 저 때문에 애 생기고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초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국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국에서 태어나고 애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샌땅이 고향이었습니다 애국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애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애국의 종교를 점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애국은 종교적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종교 산자를 위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피라미트를 만들고 미일아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도 개얼굴을 한 사람 이런 우상도 만들고 또 산 사람을 위한 우상은 송아지 우상이라든지 독사 우상이라든지 태양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자의 우상이 있고 죽은 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평생 따라다니고 역사 내내 따라다니게 됩니다 송아지가 송아지 송아지 엄마 닮았네 늘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재산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상속이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삼성, 전자, LG, 화학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이 되는 복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엄청난 자산은 모르고 그냥 애국의 송아지, 독사, 그리고 태양신, 죽은 자의 우상, 개, 개대가리, 개대가리 그다음에 미이라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히크소스족이라고 해서 샘족이 다스리게 되는데 피부색이 벌써 틀립니다 샘족이 이 애국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아흐 모세가 쫓아내고 애국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와서 흉년에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리지만 왕의 세력을 엄청 키워줬거든요 왕에게 세금을 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토착인들로 보면 요셉은 적폐 세력이라 적폐 세력이고 적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추리극기 1장 8절과 9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국의 세왕 아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들은 샘족이다 우리는 함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적과 손잡을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다 감옥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죽이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자 어떻게 머리를 쓰냐 야금야금야금 법을 고치고 전부 노예로 만들자 이게 왕이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고 옛날 경제는 노예 경제거든요 노예 경제 지금같이 무슨 기계로 생산하고 이런 경제가 아니고 다 노예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건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노예로 쓸 수 있다면 이건 손도 안 대고 그냥 수십억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들이 막 뛰놀고 있는데 그 야생마들을 잡아서 길들여가지고 팔아먹는다든지 타고 다닌다면 얼마나 그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두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법을 바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을 못하게 하고 전부 건축을 하는 노동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은 다 팽개쳐버리는 겁니다 키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리고 너희들은 전부 공사 현장으로 나오느라 노동자로 법을 바꾼 겁니다 11절에 감독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처음에는 돌 같은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없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런 통나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바위를 굴려가지고 성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타마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높은 탑이 있습니다 높은 탑을 세우게 하고 석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돔과 람셋을 하고 하는 국고성 국고성은 왕의 양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완전 작전이 성공해 법을 딱 바꾸니까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인들은 건축 노동자로 한다 남녀 없이 노동자로 한다 애들도 다 노동자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돌 같은 거 움직이려면 기름 같은 거 칠해야 되거든 애들한테 기름 같은 거 칠해고 그래가지고 전부 노예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느냐 여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 애를 안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히브리 여자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히브리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냥 노예들이 많아진 것은 아주 좋은 건데 히브리 여자들은 돌았으면 배가 부르고 돌았으면 애가 그냥 젖 빨고 있고 돌았으면 애가 생기고 큰 근심이 된 겁니다 우째를 이렇게 잘 만듭니까 애가 자꾸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왕은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이 큰 돌 옮기고 이게 좀 쉬운 모양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진흙에 들어가서 진흙을 막 밝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고 물 긴는 것 시키고 막 농사일을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일을 괴롭게 하니 곧 헉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생들을 쥐어 짰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막 헉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벽돌도 굽고 농사일도 짓고 물도 깊고 그럼 이제 애를 못 낳겠지 시키는 일이 엄했습니다 못하면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양식도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아가 애 낳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뭐 백돌 밟으면서도 임신하고 그리고 백돌 구우면서도 뒤에 한 놈 매고 한 명 전미기고 또 뒤로 돌리가 또 이놈 전미기고 막 애가 자꾸 늘어나는 거 근심이 될 정도로 야 이러다 우리 애국 망하는 거 아닐까 여자들 히브리 여자들은 뭐 어떤 일을 시키도 뭐 마루 닦아라 그러면 애 하나 얻고 옆에 하나 기고 그러면서 막 닦고 이러는데 애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애국의 박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이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은 너무 여기 있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남자애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바로는 머리를 잘 쓰고 법을 바꾸는 바람에 200만 명을 그냥 노회로 공짜로 그냥 전쟁 하나도 안 하고 활 하나하나 쏘지도 않고 노회로 담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명이 성을 만들어주고 농사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물기를 주고 뭐 머리 빗질 해주고 다 해주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휘부리 여자들이 문제라 계속 애를 낳으니까 계속 애를 낳아 돌았으면 애가 하나 더 생겨 있고 돌았으면 애가 하나 더 생겨 있고 이 집은 애가 몇 명입니까 16, 17 이럴 정도로 그래서 휘부리 산파에게 왕이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비밀 지시가 뭔가 하면 그 애를 낳으면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도와주면서 남자애 같으면 죽여버려요 목을 눌리든지 코를 막든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때리든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애국 왕이 휘부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랑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휘부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마 두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 다 돌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밑에 또 어시스턴들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는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에게 아기를 돕다가 출산을 돕다가 남자 무슨 아이가 나오면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두라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죽어도 숫자가 줄거든 조절을 할 수 있거든 인구 조절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산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애를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죽일 수가 있나 그런데 애를 살리면 왕이 우리를 죽일 건데 아 이게 갈등입니다 애를 죽이고 우리가 상을 받고 유명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산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애는 안 죽인다 애는 안 죽인다 우리는 살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자기 양심을 지키고 출세 못하고 심지어는 책임을 당하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청와대 눈치 본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뻔한 거짓말 돌아서면 다 아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이 될 겁니다 참 비겁한 놈 장관이 뭔데 장관이 뭔데 국회의원이 뭔데 수석이 뭔데 그 한자리 해먹겠다고 말이지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말이지 망치는 놈들 비겁한 놈들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다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정 안 해줍니다 애국왕이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따집니다 내가 분명히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 남자애들이 많이 기어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니 이 산파가 오늘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애국 여자하고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는데 이러니까 애국 여자들은 진통하는데 12시간 15시간 이렇게 진통해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균 진통 시간이 5분이라는 겁니다 가면 벌써 애 낳아가지고 손 빨고 있고 말이죠 달려가 보면 벌써 이놈 나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가 다 낳아버리기 때문에 애들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살아남고 말이죠 죽이려고 하면 손가락 잡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아 이스라엘 애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왕이 속습니다 왕이 이 말에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특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이 산파들을 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드러내가지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나엘강에 뺏어가지고 군인들이 뺏어가지고 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한 40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노예가 되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말씀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애국의 산파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절절절절 매면서 다른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애들 살렸더니 자기들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더 강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핵이 세냐 기도가 세냐 지금 20년 동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 세지면 터져버릴지 몰라요 핵무기 터져버리고 미사일 터져버리고 우리가 기도로 북한의 핵 다 부숴버리고 미사일 부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부숴버리고 다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나라가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existений 희 Хотя 희 얼마디 희 희 희